안녕하세요. 파고다 토플 백서의 신라면 연구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13년 10월 시험에 등장했던 미어캣입니다. 미어캣은 3K시라고도 불리는 몽구스과의 동물입니다.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이들은 은빛이 도는 갈색의 털을 가졌으며 등에는 검은 줄무늬가 있는 귀여운 외모로 애완용으로도 널리 길러지는 동물입니다. 이들은 토양이 딱딱하고 돌이 많은 건조한 탁 트인 장소를 좋아하며 포식자나 날씨로부터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름이 5미터에 달하는 굴을 만들어 은신처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10마리 이상의 개체가 무리를 잃어 살며 이 무리 내에서는 체계적인 협동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몸에 여분의 지방을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무리를 지어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특히 이들은 보초를 서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미어캣이 선자세로 두리번거리며 보초를 서는 모습을 모두 한두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미어캣의 보초를 서는 행동은 동물에서 발견되는 이타적인 행동의 예로 자주 언급됩니다. 하지만 1999년 발행된 한 보고서에서 미어캣의 보초를 서는 행동이 이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기적인 행동 혹은 생존을 위한 협동에 가깝다는 것이 제한되면서 미어캣의 보초 서는 행동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럼 이들의 행동이 이타적인지 이기적인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의 보초 서는 행동이 이타적인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들이 보초를 서는 모습을 관찰하면 잠재적인 포식자를 감시하기 위해 성체 미어캣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 두 뒷발로 선 자세로 보초를 서기 시작합니다. 포식자가 감지되면 그들은 여러가지 서로 다른 소리를 내어 나머지 그룹들에게 위험을 알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의 행동이 어린 새끼들이 있을 때 더 빈번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관찰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끼들이 먹이를 찾아 떠나는 집단에 들어가기 직전의 시기, 즉 굴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양육되는 시기에 보초를 서는 미어캣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들이 어느정도 성장하여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 집단에 들어간 후의 행동도 관찰하였습니다. 이 결과들을 비교했을 때 새끼들이 굴 안에 있을 때보다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 집단에 들어간 이후에 갑작스럽게 보초를 서는 행동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미어캣이 밖에 돌아다니는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미어캣의 행동이 이기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타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외에도 상처를 입은 개체가 발생했을 시 그 개체는 안전하게 굴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호의를 받으며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굴속에서 먹이를 공급받는다는 것이 확인되어 이들의 행동이 이타적인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단체 행동에서 보여지는 이들의 행동이 집단의 생존에 이바지함으로써 결국 자기 자신의 생존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강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학자들은 미어캣이 보초를 서는데 나름의 서열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나이 든 수컷이 가장 오랜 시간을 맡으며 그 다음이 나이 든 암컷, 우두머리, 젊은 암수 개체의 순으로 보초를 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개체들은 보초를 서지 않습니다. 어린 개체를 돌보는 것은 그룹 내에 서열이 낮은 암컷의 몫입니다. 무리를 지어 협동생활을 하는 동물들에게서는 이런 식으로 어린 개체들을 길러내는 것을 중심으로 한 협동 방식이 흔하게 발견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종족 번식을 위해 새끼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미어캣의 보초를 서는 행동이 그룹의 안전을 증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보초를 서던 미어캣이 경고음을 내어 다른 무리의 미어캣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알려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경고음을 통해 포식자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결국 제일 먼저 포식자를 발견하는 것은 보초를 서고 있던 미어캣 자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빨리 도망을 칠 수 있으며 나머지 무리가 뒤를 따라오다가 포식자에 의해 잡힐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하여 보초를 선 행동으로 인해 그 나머지 개체들이 누리는 보호는 그저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미어캣 관찰 결과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새끼들이 먹이를 찾는 그룹에 들어간 이후 미어캣의 보초 서는 행동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누군가가 자신을 대신해서 먹이를 구하러 갔을 때만 보초를 서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동물원과 같은 실내 환경에서 길러지는 미어캣의 보초 서는 행동에 대해 연구를 하였는데 이때 연구자에 의해 음식을 이미 배불리 먹은 미어캣이 더욱 빈번히 보초를 선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이들의 행동이 이타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어캣의 보초 서는 행동이 이타적인 것인지 이기적인 것인지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두 다리로 서서 두리번거리는 그들의 모습이 귀여운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현상에 대해 여러 설명이 있다거나 서로 반대하는 의견이 존재하는 경우 토플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 유형이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크랍이